비례 투표용지는 아주 깁니다. 막상 받아들면 기호도 당명도 헷갈립니다. 그럴 땐 이것 하나만 생각하십시오.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자. 강한 정부 만들어 코로나 전쟁을 이기자. 힘을 싣는 방법은 긴 투표용지 셋째 칸. 기호는 5번이지만 칸은 셋째 칸. 바로 더불어 시민당입니다. 더불어 시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갈 유일한 비례 정당입니다. 셋째 칸을 기억해 주십시오. 그곳에 도장을 꾹 눌러 주십시오.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투표. 비례 5반 더불어 시민당.